조류왕 조류왕이네 잘못 찢었다 제발 ㄷㄷ 으어! 아 소프터가 좀 많이 맞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많이 맞았다 원래 소프터가 좀 맞으면서 싸우는게 맞거든 근데 내가 좀 마음이 급했어 이즈렬 너무 X밥이잖아 챔피언 자체가 알아서 내가 좀 먼저 들고 가면서 좀 너무 많이 맞았다 원래 지는 싸움이었는데 좀 좋게 잘 들어갔어 아 진짜 지는 싸움이었어 방금 내가 킬각을 한 번 놓쳤거든 다들 알겠지만 그 쓰레쉬 한 번 올리면서 점화 걸었을 때 내가 무리하면서 딸 수 있었어 근데 무리해서 따고 나도 죽을 것 같아서 약간 내가 사렸거든 근데 어 뭐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그리고 이새끼는 전판에 노틸러스잖아 바텀갱 한 번도 안 오더니 이번에 삼맥격 오는 거 봐라 싸가지 X나 없지 X발 어? 아... X나 진짜 X발 싸가지 X나 없다 저 새끼 진짜 저런 애들이 제일 싫어 진짜 팀일 때는 바텀갱 한 번도 안 오고 탑 가가지고 터졌다고 X나 찡찡대다가 적대형 바텀갱 바로 오는 거 X나 싫어 저 애들 진짜로 아... 그 따위로 정글 돌꾸면 포식 잘해가지 차라리 노틸러 그냥 X가 공속의 우출 그냥 아... 답답해 해당 의미에서 Respond을 그냥 punk ㄷㄷ 히힛 이번엔 블라디야? 이번엔 블라디가 똥이야? 아 개새끼 진짜.. 아.. 파이 망한거 그대로 살려놨지? 하아.. 알리 잘못 아니야. 블라디가 플래시 서서 끝까지 따라가니까 알리가 아 저거 도와줘야겠다 이러고 따라간거지 알리가 마음이 약한거지 블라디가 병신인거지 저걸 왜 따라가 수혈에 얼마나 들어간다고 초반에 좁좁한다고 150밖에 더 들어가? 좁좁을 몇번 해야되는데 피가 얼마나 많이 남았었는데 좁좁을 3번 했어야되서 방금 실드까지 생각하면 푹션 먹는거하고 좁좁이 아니야 좁좁이라고 좁좁 좁! 이렇게 하잖아 좁이 아니라 좁은 뽀뽀하는거고 좁! 후아.. 팔 때 팔 때 팔 때 쭉 파고 뽑잖아 좁좁 좁! 아냐 대신 이 아 진짜... 내가 잘 보았다고 생각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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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잘한다! 올라갈게 올라갈게 오... 아... 아... 아 이거 라이엇에 문의 해야되는거 아니냐 이거 녹화해가지고 최근 20판? 20판 중에 시벅 18번 똥싼거 녹화해서 줘야되는거 아니냐 진짜 정확히 18번일걸 진짜로 17번인가 녹화해서 올려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 현지인 실력으로 이거 못올라가잖아 이거 지금 내가 현지인 실력이네 여기? 근데 못 올라가고 있어 녹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문의해야 돼 이거 지금 내가 여기 현지인 실력이면 또 몰라 내가 여기 내가 계속 또 바르잖아 바텀 개처바르잖아 근데 못 올라가고 있잖아 이거 말이 되냐고 그럼 누가 올라가 이 계종 누가 써야돼 어? 뱅한테 줘야되냐 이 계종을? 말이 안되는 ㅅㅂ 암걸로 뒤지겠네 하루종일 진짜 나 아 나 방송하다 스트레스받아 죽겠어 진짜 아 게임하다가 아 나도 마인크래프트 부수고 할까 방송 마인크래프트 방송 존나 평화롭잖아 그거 시발 벽돌이나 존나 부수고 아 나도 평화롭게 하고싶어 아 존나 암걸려 시발 아 뒤지겠네 좀 덜 싸든가 시발 아 열 받아 뒤지겠네 진짜 자 마인크래프트 게임 자체가 평화롭잖아 그런 게임 다같이 의사소통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아 차라리 그런 힐링 게임이나 할까 아 존나 빡쳐 뒤지겠네 롤하다가 죽겠네 사람 사람 하나 죽겠다 진짜 아 아 아 아 우리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 간다 플래시큐 플래시큐 풀큐 아 웃구나 풀큐 아 아 ㄷㄷ 아.. 와.. 개쩐다 탑 2데스 미드 3데스 아아.. 진짜 쟤네 주소 물어봐놨어야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얘 시작하기 전에 탑하고 미드하고 정글 주소 좀 물어보고 시작해야겠어 어? 지금 물어보면 안 알려줄거 아니야 아아.. 존나 알바다 음.. 못 먹어 못 먹어 아이 뭐야 이건 또 아.. 야 씨발 뭐야 꼬챙이 새끼 이거 아아.. 야 그걸 큐를 찍으면 어떡하냐 나 다 먹게 놔둬야지 그걸 다 때려 잡고있냐 엄마 아아.. 아아.. 내 새끼 진짜 이것도.. 얹어있어.. 어.. 아.. 미니언이다.. 큐 쓰고.. 평타로 점나 때려 잡고있다 다 죽.. 다 먹으려고 그냥 놔두면 내가 와서 몇.. 한 3개.. 3개 흘리고 다 먹을텐데 아.. 킬 간율이 100%가 아니라 딴 데가 0%인거지 내가 100%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 딴 데가 0%거지 시발 아 어떻게 저러냐 와드 하나도 안되있어 나 룬.. 룬안까지는 그냥 별로 안센데 룬안 나와야 센데 와.. 에.. 에.. 바위궁은 어떻게 막냐 내가 맞으면 아.. 에.. 개쩐다.. 진짜로 히힛 그래 바텀 맞고 블레디 탑 가고 그렇지 그렇지 잘 가고 있어 그렇지 개쩌럽고 씨발 나이스 좋아 하자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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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어그로좀 끌어보지 개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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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했다 개쩌 나 어제부터 방송하는데 그저께부터 손에 계속 땀나 맨날 일당게임만하니까 스트레스 받으려고 죽지겠네 진짜 개쩌 개쩌 뭐냐 이거 난 이번판 블레디가 지금 큰 시간에 좋겠다 점 뭐야 저게 지금 외국사로 넘은거 아냐 아 아 들어오지 아아 다 잡는 각인데 아 아 확인좀 하고가지 씨발 아 다 지나가길래 괜찮은줄 알았네 아.. 바이 공템이네 아무것도 못잡았네 나 죽으면 아무것도 안돼 야 부시 확인 하면서 다녀줘 다음부터 아니 여기로 그냥 내려가는거야 다 그래 나 괜찮은줄 알았지 아.. 뭘 저팀이 탑에 투자를 많이해 다이애나 보세 존나 오고 스왑하고 바이도 보세 두번 오고 뭔.. 뭔 씨발 탑에 투자를 해 그냥 존나 못하는데 딱 봐도 정신이 뭔 탑에 투자를 해 아.. 가서 걸어놔 야 탑에 투자를 언제 했냐 쟤네가 도대체 어? 탑에 투자를 언제 했어 바텀아 오지게 왔지 그냥 바텀오다 다 터졌어 바이 죽고 바이 또 왔는데 더블킬 줬잖아 근데 블라디가 바텀오다가 다 터졌어 쟤네 다이앤도 바텀와서 한번 터지고 뭐하냐 뭐하냐 얘 와.. 씨X 이해 안 가는 애들이네 코 ту아 아.. 그 무엇도 우릴 꺾을 순 없다 하.. 이건 내가 먹어야지 나 블루이 있으면 존나 쎄지는데 신념이 우릴 이끄어 와 바이도 씨발 문제있어 전판 놓트리잖아 쟤 하아 야 씨발 바이 문제있어 진짜로 다이애나 스플릿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네 영키로드에서 두명이라 뭐 올룹이야 알리스타도 못하는데 얘가 원딜한 애라서 라인전은 좀 했어 한다 존나 못해 근데 올룹이라고 하고있다 씨 너무 많이 안타 봤잖아 나 안왔으면 근데 다 죽었어 아무 원콤 나면서 저 알리스타가 그냥 따라가면서 죽었으면 나 맞섰어야 돼 다 죽여 다 죽여 아니 바이러스에 노 majol 진짜 닥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아... 이치발... 지금 수은을 어떻게 가냐? 인간적으로 딜도 안 나오는데... 이런 판 지면은 빡친다고? 지금 내가 몇 판 째 줄 아냐 이게? 다 이겨놓고 지는 게? 애들 똥 싸가지고... 지금 몇 판 째 줄 알아 내가 이게? 하아... 뒤지겠네 진짜... 사로잡는 게임이네 이거? 아 미드탑 사이좋게 7데스네 0, 7, 3... 사이좋게... 사이좋게... 다 이겨놓은 게임이네... 아... 제가 이 게임을 해야될 것 같은데... 다 이겨놓은 게임의 게임을 잘해야지... 그리고 이 게임은 총을 한다고 하고... 하아... 조금은 다 이겨놓은 게임을 하지... 여기 안넘어가죠 여기 안넘어가지네 교류왕이 어제 나랑 뒤에 있었잖아 게임 끝나고 그러더라고 팀은 휴식창났다고 왜그러니까 하아 하아 야 너네가 짜증나면 어떻게 했냐 나는 지금 뒤지고 싶은데 진짜 켜놔야되는데 이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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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 하하 오픈 퍽 아우 야 씨발 야 알리야 너 전판에 너도 전판에 쟤네처럼 싸고 캐리 받았는데 그런 말이 나오냐? 야 이 새끼 씨발 똥 싸러 들어갈 때라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더니 씨발롬이 저 새끼 나한테 존나 찢겼어 전판에 그리고 캐리 받았어 쟤네랑 똑같이 싸놓고 암호 AP, AP가 차라리 나아 행보다 아 씨발 여깄잖아 왜 여기까지 들어와 다 여기서 싸우는거 아니었어? 아니 다 여기까지 왜 들어와 씨발 앞에서 바이나 잡고 싸울라 그랬더니 이주리어하고 다이애나가 어떻게 들어오냐? 야 씨발이 안되네 레이톤을 내가 잘랐어 레이톤 내가 잘랐잖아 찍기하고 마지막에 죽었어 레이톤 그리고 바이가 나한테 궁 물었지 근데 다이애나 궁하고 이주 비전이 왜 있냐고 씨발 아 존나 어이없네 진짜 그럼 씨발 나머지 다 쓰레쉬랑 싸운거야? 다 쓰레쉬랑 싸운거야? 와 나 진짜 답없다 진짜 애들 아아 아아 아아